미리네, 유치원 다닌다고 했지? 요새 유치원에선 뭘 배워요? 뭐 다 똑같죠. 가서 블럭떡해하고 색종이 적고. 애가 어른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요. 저 선물 가져왔어요. 그래? 이거 뭘까? 잠깐만요, 할아버지. 이거는 할아버지 거. 아이고. 이거는 또 할아버지 거. 감사합니다. 이건 헤이마 언니. 고마워요. 이건 경준 아저씨. 고맙습니다. 혜준 아저씨. 아이고, 힘들다. 예쁘다, 미리네. 이거 유치원에서 접은 거야? 유치원에서 선생님한테 배워서 집에서 접어온 거예요. 여러 번 연습해서 제일 예쁜 걸로만 골라왔어요. 아저씨는 마음에 안 들어요? 내가 다른 거 접어줄까요? 나 배로 접을 줄 아는데. 어? 아니야, 너무 맘에 들어. 고마워, 미리네. 미리네. 유치원에서 노래도 배우죠? 배우죠? 할머니, 내가 노래 불러줄까요? 어? 어, 그래. 한 번 해버려. 자, 박수. 엄마하고 손목 잡고 같이 걸으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엄마 닮았대. 까만 눈 모르는 눈이 닮았대. 수볼의 보름에도 엄마 닮았대. 아빠하고 손목 잡고 같이 걸으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빠하고 6년 전 그 사고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건지.